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아쿠스틱 영상에 항상 등장하는 하리를 소개해볼거에요. 박수! 하리 박수! 먼저 자고 있는 하리를 깨워볼까요? 하리는 항상 머리를 높게 묶고 있어요. 그리고 주황색 티셔츠와 파란색 청바지를 즐겨 입는답니다. 한번 갈아입혀볼까요? 짜잔! 그리고 하리는 고양이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아주 좋아한답니다. 하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떡볶이, 삼겹살, 딸기, 회, 치킨, 사실 더 많아요. 수줍음이 많은 하리는 항상 볼이 발그레하답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의 하리! 앞으로도 많이많이 예뻐해주세요. 그럼 안녕! 제섭이도 예뻐해주세요. health 있어요. 오늘도 여러모емся 봐주세요. violated 필요 PAT 어